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14회 복둥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법원행시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판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유승준 사건 판례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소재계시협법성을 물어봤어요. 소재계시협법성. 그러면 여기서는 앞에서 우리 채점자가 잘 얘기했지만 중요 판례는 쟁점이 뭐가 됐고 거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판례를 읽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쟁점을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질문 형태에서 보면 판례에서 문제되지 않았던 쟁점도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소재계시협법성에서 대상적격 처분여부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연결했네요. 판례에서 중요한 것은 판례에서 중요한 건 처분의 성립시기죠. 성립시기.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해야 된다. 자 여기 있네요. 공식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처리를 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한다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선포수 들어갑니다. 내부적 결정이 있었고 내부 전산만에만 입력관리에서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여기 써냈네요. 성립시기관을 겨울에 했다 외부에 표시되지 않아서 키워드 현출이 아주 좋습니다. 외부에 공식적으로 공식적 방법으로 공식적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도 외부의 공식적 방법에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부전산망. 여기서 말하는 내부전산망은 행정청 내부에서만 활용하는 그런 자료라는 거죠. 그래서 성립하지 못했다. 키워드를 조금 더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전산망에만 입력관리에 있기 때문에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고 따라서 행정청의 자료계에 취소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처분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판례로 풍부하게 포스업해주면 좋겠습니다. 사회법 취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서 결국 다툴 수 있다. 잘 썼습니다. 절차에서는 절차법 적용 배제 여부, 행정절차법 이렇게 표시해주고 아니면 따옴표 3조이랑 9호에 해당되는지 관련된 판례 쓰고 판례 따른 3포속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준하는 절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상 거치기 행정절차법을 거치기 곤란하거나 필요가 없는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등의 행정절차법은 일반 법이죠. 개별법인 출입국관리법의 그런 처분 문서와 관련되어 있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이 아니다. 결론은 행정절차법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24조 문서주의가 여기서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것만 쓰고 말았는데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입국금지결정이죠. 입국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증발급 거부이기 때문에 거부처분에 관해서 사증통제의 대상인지 그리고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10여 년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되어 있다. 자세한 이유는 법무부에 문의해봐라. 이유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런 것들도 간단히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키워드만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누락 부분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거부의 법적 성질, 재량여부는 좀 여기에서는 조문포섭을 자세히 하기를 바라는 문제였어요. 구별기준을 쓰고 소결을 사실은 소결을 이렇게 쓰는 거죠. 조문 표시를 좀 정확히 해주고 조문을 좀 명확히 써주고 조문포섭이 중요한 문제인데 예시답안에는 이 부분이 10점배점에 맞게 좀 자세히 써있죠. 실전 답안지에서는 이렇게 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소결에서는 키워드가 들어가줘야겠다. 체제형식 문헌, 당의 행정문에 유출된 목적과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써줘야 됩니다. 승소 가능성 관련해서 재량이니까 제한적 심사 방식 특히 문제되는 것 비례, 재량권 불행사입니다. 불행사, 쟁점이 지금 누락되면 안 돼요. 굉장히 좋은 답안지인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 쟁점의 키워드가 누락됨으로 해서 배점에서 불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 될 수 있는 쟁점을 키워드라도 적어도 두세 줄이라도 언급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대상성이라든가 이유제시라든가 사안에서는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3조 2항 구에 의해서 절차법이 적용 배제되느냐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절법 적용 순서대로 써주면 좋겠네요. 절차법이 21조, 22조 사전통지 또는 의견청취 절차 거치지 않은 거 23조 유제시 24조 문서주의 처분 방식과 관련해서 문서주의가 가장 중요한 판례긴 했지만 얘네들은 키워드 현출이라도 해주세요. 자, 물론 얘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다 써줘야 돼요. 자, 법령위반의 의법성 특히 소속요건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써줘야 돼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승소 가능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소속요건에서 문제되는 것들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줘야 돼요. 소속요건에서는 사친발급 거부를 다툴 외국인이 사친발급 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게 있는지 판례는 뭐예요? 대한민국과의 키워드 실질적 결련성 또는 대한민국에서 키워드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에서의 실질적 관련성 결련성 갖고 있느냐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했느냐 지금 외국인이 사친발급 거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지금 중요한 쟁점 하나가 또 누락되어 있네요. 쟁점을 놓치지 않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입국 금지 결정의 처분성 처분이란 성립식의 키워드를 답이 되는 키워드 쟁점의 키워드를 잘 썼네요. 아주 깔끔하네요. 한 3줄 정도 조문현출도 성략이 좋고 아주 뭐 컴퓨터로 쓴 글씨 같으네요. 내부전산말이 입력된 것에 불과하고 별도로 공식적 방법으로 통제하지 않았으므로 자유롭게 취소할 수 없는 구속을 갖는 시점에 이르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으로 성립 좋습니다. 공식적 방법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부전산망에만 입력됐기 때문에 자 아주 좋습니다. 절차 보조비 배정 여부 조문 눈에 딱딱 띄게 잘했네요. 입법 취직까지 써줬어요. 아주 부족함이 없는 좋은 답안지입니다.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대장성 뭐 입국 금지 거부니까 당연히 거부처분인데 거부처분 신청권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써주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학살 판례 아주 잘 썼네요. 다음 자 24조 먼저 써주고 24조를 써줬어요. 여기에서도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까지는 썼는데 이유제시까지 써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유제시 법적 성질 재량인지 구별기준 포섭 포섭 판례에 따른 키워드 포섭 체제형식 문헌 아주 좋네요. 그리고 일조 목적도 써주고 당의 행정 분야에 주된 목적과 특성까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쓴 것 같습니다. 자, 시간 내에 쓰는 훈련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자기만의 최고답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승수 가능성 언구의 소속요건 어우 좋아요.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자, 쟁점 이름을 한 번 정도 부과시켜 볼까요? 외국인이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이익유무 판례 사안의 경우 자, 시간이 없으니까 사안의 경우 위주로 직접 포섭에 들어갔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판례를 써주는 건 이건 점수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판례를 일단 언급을 해줍니다. 판례를 쓰지 않았지만 판례 키워드로 포섭은 잘했어요. 그래도 판례를 써줬다는 표시는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한 3줄 정도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승수할 수 있다. 일탈남유 심사방식 비례원칙 불행사 불행사 조금 더 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판례 포섭 자, 굉장히 잘 쓴 답안제예요. 어느 부분을 좀 줄이고 어느 부분을 더 쓸지를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재량권 불행사가 조금 약해져요. 약하네요. 자, 판례를 써줘야 됩니다. 물론 포섭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판례와 소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항상 조문 분석 관련된 판례 소결 사안의 경우 이런 식으로 써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다음 입국 금지 결정의 처분성 처분 개념 처분의 승립 시기 목적 좋습니다. 관련된 판례 쓰고 판례에 따라서 삼포 소비하고 판례 키워드가 들어가면 돼요.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다. 자, 다음 행정접착법 적용 여부 다운표로 해서 눈에 띄게 해주세요. 해당 여부 관련된 판례 쓰고 사안의 경우 아주 좋습니다. 조문 판례 소결 이런 식으로 입안 여부에서 사전통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제시 그렇죠. 키워드로 빼놓지 않아야 돼요. 초봉왕식 위배 여부 아주 눈에 확 띄는 아주 좋은 목차입니다. 자 여기서도요 관련된 판례를 써줘야죠. 판례 그리고 무유로 본다는 것까지 써줘야 됩니다. 자 이거 판례 지금 이제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판례를 자꾸 이제 좀 생략이 되고 직접 포섭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소결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판례하고 소결은 써줘야 돼요. 조문 판례 소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결이고 그 다음에 판례 조문은 어차피 간단하게 한 줄만 쓰고 가로열고 조문 표시만 해주면 돼요. 조문을 썼다는 표시만 되면 되니까 만약에 판례를 모르거나 이럴 때 조문을 분석할 때는 좀 자세히 쓰시고 정확한 판례가 있을 땐 판례를 써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잘했어요. 아주 이제 키워드 나열도 상당히 좋은데 판례 하나 빠진 게 조금 오게 티네요. 구별기준 넘어갑니다. 재량의 인지 여부를 시간이 없어서 좀 자세히 많이 안 쓴 것 같으네요. 여기 이렇게 목차를 나눴네요. 10점짜리니까 10점에 맞춰 썼지만 실전에서는 10점짜리를 물어보지 않으면 압축적으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10점짜리 물어보면 이 정도 쓰는 게 아주 체계에는 맞죠. 승승화나운송 원고적격 관련된 판례로 꼭 써줘야 돼요. 판례 외국인이 사축발급 거부를 다툰 법률상 계획이 있느냐 특히 이제 조문도 써주라고 했어요. 출입국관리법은 이건 공익 목적만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럼 외국인이 사축발급 거부를 다툴 수 있는 그런 법률상 계획을 사익으로 보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국적 재해동포는 재해동포법에 의해서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거죠. 여기다 써줬네요. 아주 좋습니다. 종을 연출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관련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도 꼭 써주세요.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적 이해관계에 있는 법적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했는지 재난권 불행성 비례원칙 두 개 꼭 써줘야 된다고 했죠. 키워도 좋습니다. 뭐 근거요건 의의 정도만 써주세요. 물론 이제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을 써주는 것도 좋죠. 신비 비례원칙은 행정기본법 10조에 있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답안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쟁점이 상당히 많죠.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판례에서 쟁점이 된 것들 기억하시고 유승준 사건에서는 사실은 외국인 사증발급 거부를 다투 법률상 이익에 관한 쟁점이 판례선 부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물어봤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를 다투는 것을 유승준 사건과 좀 다르게 변형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데 판례 현출이 두세 줄이라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포섭할 때 조문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쟁점이 없도록 키워드를 이게 쟁점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키워드라도 간단간단하게 터치를 해주는 게 좋겠다. 특히 절차법은요. 쟁점이 되는 게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써줘야 됩니다. 자 창조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좋은 답안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체된다 준비해서 시험에서는 준비된 대로 써야 시간 내 분량 조절을 해서 시간 내 다 쓸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